이게 뭐가 있습니까? 쏴! 어디 안 들어가? 어? 진짜 뭐해? 아니요. 아니요. 눈이 안 보인다니까. 눈이 안 보인다니까. 머리 맞았어, 머리 맞았어. 머리 맞았어. 제가 바로 갔어요. 저희가 당은 불타는 데까지 가야 돼. 저처럼 착용해달래요. 저처럼 착용해달래요. 시민과 걸린다고. 너무 멋있네. 우리 엄마가 이 방송 너무 참 좋아했다고. 내 차례야, 너 차례야? 민수, 민수.